안녕하세요. 한의TV의 의정부 한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도령님. BTS의 진 씨가 솔로 앨범을 알려드렸어요. 축하드립니다. 너무 억지로 보고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제가 TV를 잘 못 보기는 하는데. BTS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요. 네 그래서 지금 솔로 앨범 활동이 끝나고 나서 군대로 입대를 하신다고.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가 2006년도인가 그때 갔거든요 제가. 그때만 하더라도 한 조금 줄어가고 20개월 정도 다녀왔는데 강원도 최전방에. 이 남자분들한테 군대에 대한 이슈는 항상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우리가 국민의 의무니까. 또 우리네기가 옛날 시대랑 또 다르잖아요. 옛날에는 이제 뭐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. 뭐 국회의원의 자제분이라든지. 고위 간직의 자제분들은 뭐 군대를 거의 다 이제 빼는. 그런 솔직히 간습이라 해야 되나.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 솔직히. 뭐 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했을 뿐이.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.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그거. 그게 좀 실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공익적인 차원에서. 공인인 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책임지는 거 보니까. 그래서 힘이 나요. 우리가 지금 군대에 있으신 현역 장병 분들도. BTS 같은 친구들도 군대로 오는구나. 내가 나라에 나만 끌려온 게 아니구나. 그런 위안이 되잖아. 저도 옛날에 현역으로 들어왔을 때. 이제 훈련병 시절에. 그때 당시에 클릭비라는 그. 보이 그룹이 있었어요. 제 나이가 좀 오래돼서 이제. 아시는 분은. 제 또래이신 분은. 이제 편집자는 모르죠. 클릭비 알아요? 모르죠. 거기에 이제 또 어떤 리더였나. 그분이 이제. 같이 훈련병으로 와서 이제. 와 연예인도 이렇게. 군대로 오는구나 싶어서. 급식소설도 이렇게 봤는데. 머리 깎아주니까. 다 똑같아. 남자는. 역시. 남자는 다 머리빨이에요. 근데 또 우리 BTS의 우리 진님 정도 되면은. 머리를 깎아도. 빛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. 이거는 사설이고. 일단은 뭐 군대 생활 잘 마무리할까.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. 우리 아미분들은. 잘 보낼 것 같은데 무조건. 봉사 한번 받아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. 하늘의 두려이에게.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BTS 진 분이. 오. 오. 이 분이. 군대 생활 진짜 잘한다. 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. 뭔가 이렇게. 특수병 출신 있죠. 일반 병이 아니라. 포를 다룬다거나. 뭐. 일반 학이라 치면. 그냥 우리 총 쏘는 거 있잖아요. 소촌병이라 하는데. 이런 거 말고. 이제 전문적인 장비를 다루는. 그런. 군인문들이 있거든요. 뭐. 큰 포를 다룬다거나. 큰 탱크를 다룬다거나. 장갑차를 다룬다거나. 비행기 뭐 이런 거를 다룬다거나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. 이제. 특수한. 그런 형태로. 보직을 맡게 된다.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. 라고 이야기하시니까.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. 군대 가서. 조금. 다치는 건 있어요. 근데 이게. 크게 다치는 건 아니고. 조금. 생채기가 나고. 좀. 간절개통에. 무리가 온다거나. 골절이 조금 된다거나. 간절개통 쪽으로. 약간의 경비한. 부상이 생길 수 있다 하니까. 또 이렇게. 댄스 가수들은. 또. 이렇게. 몸이 생명이잖아요. 그쵸.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. 굉장히 군대생활 잘 마무리 할 거고. 요번 솔로 앨범도. 굉장히. 이렇게. 국내뿐만 아니라. 해외 쪽에서도. 반응이 많아서. 연말에. 솔로. 이런. 부분에서. 상도 받는다.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. 잘 참고하셔가지고. 항상. 우리 bts. 제가. 열심히. 응원하고 있으니까. 좋은 선물. 많이 보시고. 군대생활 잘하고 와서. 또 좋은 활동. 많이. 이어나가시기를. 하늘대로. 굉장히. 열심히. 기원 드리도록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Together. 여러분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